제천 배론 성지에 왔습니다. 토요일이라 그런지 성당에서 꽤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. 배론 이란 지명은 지형이 배의 밑바닥처럼 생겼다는 데서 유래되었답니다. 여기도 꽤 넘네요. 배론 성지를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곳 사진이죠. 여기가 연못이 있구요. 침묵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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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신학교 였었나봐요. 방도 엄청 작은데 황사영 토굴 황사영 토굴 제가 천주교신자가 아니라 잘 몰라요. 바퀴를 피해서 여기서 8개월간 은신해 계셨다고 그러는데요. 뭐 책도 쓰시고 하지 마세요. 또 적용하고 있어요. 바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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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반적인 조각이 아니고 벽에 부조 형태로 되어있는 조각공원입니다. 일단 최양업 신부님 일대기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. 천사와 선녀를 합쳐 놓은 것 같아요. 소성당 안입니다.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미로 처럼 되어있는데요. 한길 따라서 쭉 가면은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. 베론 성지. 단풍이 좀 더 들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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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